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. 인천에 왔어요. 여기다 마찬가지로 다 터셨네 벌써 그래도 여기가 제일 커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여긴 줄꼬이 여기를 한 번 더 해볼겁니다. 그래서 카메라 파측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. 삼각대를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탑도 잘 쌓아놨는데 지금. 탑도 잘 쌓아놨는데 지금. 탑도 잘 쌓아놨는데. 지금 괜찮아. 이게 지금 뭔가 흐르는 것 같은데.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. 넣어봐야겠다 엄청 무거워 여기 보면 일단 탑이 좀 좋은거 같아서 끼워라 찰떡 뭉 통탈 탑이 안전하네 잘 안전하네 저기 저거는 혼자서 신경이 여기다가 신차를 보이네 이쪽으로 한번 가해볼게요 aksimpa 아무래도 만원 넣고 해야겠네요 만원 넣고 해야겠네요 잘 잡았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올라가면 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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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끼웠다 잘 끼웠다 다운다 다운다 아우 장난이 좋아 다운다 다운다 마늘 마늘 아우 잘 되었다 이건 나오지 다운다 좋아 마스크 한번 다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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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좋아 3번 이렇게 들어 얘는 스멀펄 하아 여기 여기 많이 맛집인가 봐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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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라이즈 스프라이즈 아이고 아 역시 저는 큰게 좋더라 아이고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